오늘의 요리는 뭔가요? 요리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그냥 오늘 할 거 돼지갈비찜 2kg! 나 배달 온 거 보고 굉장히 당황한 거 알지? 왜 이런 걸로 당황하고라잉? 이걸 보고 양이 안 많다고? 뭐 겸사겸사 나눠 먹는 거지 그냥 한 김에 옮겨줘! 하기 싫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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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옮겨줘 무거워 잘한다 양심 있으면 이건 옮겨 고거워 파워 하루에 틀리리니 컬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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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 왜 다 못 쓰는 거야? 무 바람 든 거야 이거 스펀지 같아 여기 누르면 꾹꾹 들어가지 난 지금 짜증이.. 애웅이 너희 없대잖아 컵파 아 근데 언니 점점 누가 커지는 거 같아 아 착각이야 고맙다 고맙다 1. 병원 Сейчас бы с musique 2. форма 3. форма 7. форма 7개 생각보다 많네요 하나 둘 셋 네태 다이 수확 다시 산수부터 다시 해 넌 수확이 아니라 단어박 많이 안 써도 되겠는데? 아니야 근데 단어박이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어 남으면 내가 단어박죽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럴리가 그리고 안 남아 안 남게 할 거야 안 남을 거라고 안 남아 왜 아니야 난 너가 아니야 대단하심 내 미래도 한 번 봐주지 않으려? 왜 단어박 두 개 남을 것 같아 내가 플래그 괜히 세운 게 아니라고 단어박 그래서 몇 개 남았어? 두 개 단어박죽, 스프 하나만 골라 양자택 1위야 죽으로 가시죠 확실한가? 확실합니다 확실한가? 확실합니다 단어박죽 네 애들은 단어박 스프을 더 좋아해 단어박 스프 단어박 스프 이제 약간 원근감이 사라진 것 같아 양이 많은 걸 양이 많다고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 이제는 손복에 맞는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생각보다 개머만 치는 않을 거야 하다 보면은 언젠간 줄지 않겠니? 단어박이 줄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기름기가 많이 없어서 떼는 게 많이 안되나? 그러게 나 떼내는 거 한 2, 3kg 될 줄 알고 20kg 시킨 건데 어거리야 응 양념장 만들어야지 없어 까오쌤 으으 손 씻고야 돼 왜 안 써? 와 씻어봐 어 바보 무랑 당근이랑 가자 이만큼만 볶고 자 이만큼 볶고 볶아 갈아야지 호두 안 떠났어. 흑맥주 한잔 다시. 양파. 마늘. 한 숟갈. 마늘. 두 숟갈. 마늘. 세 숟갈. 네 숟갈. 다섯 숟갈. 마늘의 민족. 조금 부족한 칸을 위해서. 액젓. 조금. 후추. 다섯 숟갈. 됐다. 뭐? 님. 다진 생강 좀 갖다 주러. 생강. 한 숟갈. 오. 많다. 두 숟갈. 우리 거 그거 코스트코에서 산 거 제일 큰 거 아니었나? 어. 제일 큰 들통을 샀는데. 우리 집 속 가지고는 안 돼. 고기 먼저 두 번에 나눠서 삶고. 그리고 채소 삶고. 그러면 돼. 세 번 하면 되네. 그치. 정확해. 가자. 뺄러. 재료. 의. 이씨. 하... 정렬하게 붓게 왔어? 어. 위에 기름을 조금 걷어내야 할 수 없다 너무 더워서 계속 불 앞에 있어서 너도 더웠노? 더웠다 나중에 요리를 해 먹을 때는 이거랑 이거랑 적당히 섞어서 하면 돼 뭘 해? 끓이면 돼 지금 좀 힘들었어 고기는 고기대로 패킹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같이 섞이면 뼈에 채소가 닿아서 뭉개져 일단 맛은 한번 볼까 우리? 숟가락 가져올게 그래 난 냄비를 들고 오마 이거 끝까지 남으면 내가 단어박죽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. 안 남게 할 거야. 안 남을 거라고. 안 남아. 내가 괜히 플래그 세운 게 아니야.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. 열심히 져어라. 다 됐어. 다 됐다고. 역시 나의 성경지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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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경지명.